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인이 1902년 9월 24일에서 1989년 6월 3일 이란의 종교가, 정치가, 이란혁명의 최고 주도자 왕정을 부정하고 이란의 서구화, 세속화 정책에 반대하였다. 시아파의 삼거두 중 1인며, 국왕팔레비의 백색혁명에 반대하였다가 피루티에로 망명하여 이란혁명을 주도하였다. 귀환 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성립시키고 이맘의 칭호를 받았으며 최고 주도자로 이란을 통치하였다. 테헤란 남서쪽의 호메인에서 출생하였다. 이슬람 성직자이자 명망있는 학자였던 아버지 무스타파는 그가 태어난 얼마 후 농업명수에 대한 시비에 말려들어 살해되었다. 호메인이의 아버지는 지방 호족들의 횡포를 알리려다 죽음을 당했다고 전한다. 어린 시절 호메인에는 쿨한 공부에 열심이었고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 콜레라로 사망하였다. 소년이 되자 이슬람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방 도시 아라크의 마드라사에 유학하여 압둘 카림 하엘리에게 지도를 받았고 1920년 스승이 콤으로 이주하여 페이지의 학원을 창립하자 함께 동행하여 콤에 정착하였다. 당시 콤은 이슬람교 유적지가 있는 작은 도시였지만 점차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로 추앙받게 되었고 이란 내에서 가장 이슬람교 영향력이 높은 도시로 변모하여 갔다. 콤에서 호메인에는 수피즘에 심취하였으며 종교 철학을 연구하며 영향력 있는 성직자로 성장해갔다. 1927년이 되자 호메인은 이슬람어교 사원에서 이슬람 종교 철학을 강의하였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 들어 팔레비 왕조의 종교 단합과 이슬람교 교리를 무시하는 언행이 문제가 되자 그의 서구적 정책에 저항하며 정치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팔레비 왕조의 정책에 반대 1942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낸 비밀의 폭로 캐시파의 어스 아를 저술하여 팔레비 왕조를 부정하고 왕이 추진하는 이란의 서구화, 세속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책으로 호메인은 반이슬람 정책을 펴는 팔레비 왕조와 대척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는 무슬림들이 일어나 정권을 쟁취하여 이슬람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메인의 이러한 적극적 정치 개입으로 그의 영향력은 확대되었고 많은 무슬림으로부터 주황받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최고의 성직자에 수여하는 아야톨라의 칭호를 받았고 이슬람교 시아파의 지도자 보르제르디가 죽은 후 샤리아 티마다리, 밀라니와 나란히 시아파를 이끄는 3명의 중요인물이 되었다. 국왕 팔레비가 추진하는 백색혁명은 이란 근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이슬람 전통과 의식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호메인은 팔레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1963년 체포되기도 하였다. 정치의 적극적 관여와 망명생활 호메인은 석방 후 팔레비의 친미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특히 이란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지외법권 지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1964년 11월 호메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팔레비는 그를 튀르키에로 강제 추방하였다. 튀르키에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슬람 시아파의 교리를 저술한 파흐리르 아라실라를 저술하며 권제함을 나타냈다. 그 때문에 1965년 튀르키에 앙카라에서 이라크의 나자프로 강제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곳에는 시아파 최고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지나치게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호메인의 태도를 비난받게 하였으며 시아파 지도층에서 호메인의 정치적 입장과 대중의 지지도를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호메인은 이슬람 경전에 의거한 법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라는 이슬람법에 기반하여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팔레비 왕조는 페러세폴리스에서 페러시아 건국 2500년 축제를 열었는데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는 점차 조직적으로 확대되어갔고 국외에 머무는 호메인이들 지지도는 높아졌다. 1978년이 되자 이란 내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결렬해졌고 8월에는 시위대 477명이 방화사건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그해 9월에는 정부군의 무차별한 발포로 시위대 20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팔레비 왕조는 호메인이를 이라크에서 다시 추방하여 쿠웨이트로 갔지만 입국이 거절되어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파리 근교의 노프로르 샤토로 옮겨 그곳에서 많은 지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호메인이를 추종하는 인물들과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위해 이슬람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란으로 귀국과 이슬람혁명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 마침내 1979년 1월 무한마드 레자시아가 이란을 떠나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해 2월 호메인이는 수도 테헤란에 귀환한 후 임시혁명정부를 조직하였으며 파흐티아로 수상이 주도하는 정부군과 산발적인 게릴라 전투를 벌이며 이란의 정국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국 정부군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며 호메인이가 주도하는 이슬람혁명정부에 협력하게 되었다. 1979년 12월 신헌법을 공포하여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성립시켰다. 그는 이맘의 칭호를 받았으며 이슬람공화당을 결성하여 이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팔레비 왕조에서 협력했던 반혁명 세력은 숙청되었지만 이슬람공화국 내에서 호메인이를 지지하는 이슬람혁명파와 민주주의, 사회주의파가 양분화되어 대립하는 갈등이 생겨났다. 호메인이는 이슬람법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주장하며 서구식 정치제도에 반대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슬람공화국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호메인이의 이슬람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배척되었다. 이슬람 최고 성직자 사이에서도 호메인이의 이슬람공화국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성직자의 정치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호메인이가 창설한 이슬람혁명위원회는 이란이 이슬람국가로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가결하였다. 1979년 10월 추방된 국왕 레자 샤팔레비가 미국으로 입국하자 호메인이는 그의 소환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되었다. 이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마침내 테헤란 주재의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호메인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이슬람혁명파를 제거하고 이슬람공화국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했다. 1980년에는 이란 내 좌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문화혁명을 주도하였는데 2년 동안 이란 내 모든 대학교가 폐교되었다. 또한 그해 9월 이라크와 종교적 갈등과 민족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이란 민병대를 조직하여 이라크와의 전쟁을 치루었다. 양국은 8년 동안 전쟁을 치루면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만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반호메인이 전선을 형성한 사회주의 무장 세력인 무자헤딘 할크와 사회주의 정당투대당과 싸워야만 했다. 호메인이는 1989년까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이란을 통치하며 이슬람혁명을 이루어낸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89년 6월 3일 사망하였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